국산 검정 찰보리쌀 흑보리 검은보리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산 검정 찰보리쌀 2kg 흑보리 검은보리쌀 판매합니다. 블랙보리, 블랙푸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검정보리를 청정지역 해남에서 재배. 찰진 식감, 잘 지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소화가 잘 돼 위해 부담이 없는 건강식. 검정빛을 띠는 검정보리는 안토시안이 풍부해 차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트랜스지방의 흡수 억제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 검정보리로 건강식을 챙겨보세요. 청정지역 해남에서 재배한 검정보리는 주문 즉시 당일 도정하고 배송 전에 한 번 더 선별을 거쳐 배송됩니다. 먹으면 속이 편안해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추천. 검정보리는 일반 찰보리와 달리 검은빛을 띠기 때문에 안토시안인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반 찰보리와 식감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에 따로 불리지 않고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국산 검정찰보리쌀 2kg 흑보리 검은보리쌀 판매가격 19,900원 무료배송 국산 검정찰보리쌀 4kg 흑보리 검은보리쌀 판매가격 29,900원 무료배송 국산 검정찰보리쌀 2kg 흑보리 검은보리쌀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